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지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9번째, 원자번호 19번, 포타슘입니다. 여러 화합물을 만드는 흔한 금속 원소지만 그 외에도 의외로 사용되는 분야가 다양한 원소입니다. 포타슘의 발견 역시 험프리 데이비경의 업적입니다. 정확히는 데이비경이 발견하기 시작한 원소들의 첫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경이 여러 원소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발명된 전기분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기분해, 정확히는 화학반응을 이용해 원하는 대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지의 개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였던 루이지 갈바니는 동물 표본을 제작하던 중 저절로 움직이는 개구리 뒷다리나 머리 없이도 우는 풀벌레를 관찰합니다. 이로부터 동물은 체내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동물 전기 이론을 제안하죠. 이 때문에 갈바니의 초상화에는 동물 표본 사진이 함께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바니의 친구였던 알레산드로 볼타는 동물이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 화학적 원리에 의한 것으로 의심하며 여러 실험 끝에 볼타 전지를 개발합니다. 볼타의 초상화에 그려진 금속 파일이 바로 볼타 전지입니다. 이후 왕립화학회의 윌리엄 니콜슨과 앤서니 칼라엘경은 볼타 전지의 검증으로 물의 전기분해를 실험합니다. 현재 우리가 수소를 넣는 물분해와 동일한 방식이었죠. 그리고 데이비경은 전기분해 방식을 이용해 분리될 수 없던 원소를 분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전기분해를 통해 발견된 최초의 원소이자 데이비경의 전설의 시작이 포타슘입니다. 포타슘의 발견에 대한 보고는 소듐과 마찬가지로 1808년 논문 32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목에서 보이던 알칼리 물질의 분해로 새로운 물질을 찾아냈다는 이야기이며 식물의 재를 의미하는 포타슈와 소다유로부터 얻어진 금속 물질을 각각 포타슘과 소듐이라 이름 붙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포타슈가 무엇일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문 번역 등으로 인해 우리는 포타슈라 부르지만 실제 발음은 파테쉬에 가깝습니다. 데이비경이 활동하던 당시 전후로 파테쉬 역시 주된 생산지와 제조 방식이 있었습니다. 현재의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 벨라루스의 일부인 코얼란트에서 파테쉬는 대량으로 생산되며 선박으로 운송됩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대량의 파테쉬 곧 포타슘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벨라루스의 살리오르스크시 근처에서 생산되어 쌓인 산더미 같은 파테쉬의 모습을 보면 크게 와닿게 되죠. 파테쉬라는 단어를 구분한다면 냄비를 의미하는 팥과 젤 듯하는 애쉬의 합성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얼란트에서는 푸른 전나무나 소나무, 참나무와 같은 나무를 파낸 도랑의 큰 더미로 만들고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태워 준비합니다. 식물이 다량 함유한 탄소나 질소, 인 등은 산화되고 기화되어 날아가며 포타슘과 같은 금속물질은 다량 남아있게 됩니다. 이후 젤을 끓인 물에 녹이고 불순물이 가라앉으면 커다란 구리 냄비에 넣고 오랜 시간 가열해 결정화된 염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냄비에서 젤을 이용해 주로 만들어졌던 물질이어서 파테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포타슘이 물과 격렬이 반응하는 물은 금속이라는 사실이 유명하지만 최초의 발견 과정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데이비경은 파테쉬를 물에 녹여 전기분해를 시도했지만 칼라일경이 물을 전기분해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수소와 산소만이 발생합니다. 전해질로는 작용해 전기를 흐르겠지만 분리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한 데이비경은 파테쉬 핵심 성분인 수산화 포타슘을 물 없이 녹여 전기분해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리된 포타슘은 작은 금속 형태로 관찰되기 시작했고 이내 수분과 반응에 작은 폭발을 보였습니다. 첫 성공에서 데이비경은 춤을 추며 즐거워했다고 전해지며 파테쉬에서 분리된 원소이기 때문에 포타슘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소듐에서 살펴봤듯 발견자의 의견대로 원소 이름은 붙지만 원소기호는 라틴어를 기준으로 정해졌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포타슘의 원소기호 k는 어디서 온 걸까요? 16세기 초 쌀솔라칼이라 불리는 식물의 재에서도 같은 물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함초나 퉁퉁마디 짠나물 등으로 불리는 염분이 많은 식물입니다. 이 식물은 간단히 칼리라 불리기도 했으며 원소기호에 유래가 됩니다. 데이비경의 소듐 보고로부터 1년 후 독일 학술지 아날랜데어 피직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나트륨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과 동시에 포타슘 또한 칼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전월의 편집자 중 하나였던 독일의 물리학자 루투비 비렐름 길베르트가 논문의 45페이지 하단에 쓰여있는 것처럼 우리의 독일어식 명명법으로서 칼륨과 나트로늄을 제안한다고 합니다. 첫 소개를 위해 독일어권에 더 친근한 단어로 표현했지만 오히려 언어가 분리되어 두 개의 명칭을 갖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소듐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는 포타슘과 칼륨 모두 표준어로 사용되니 화학 관련 종사자 그리고 학술 문원이 아니라면 자신에게 편한 단어를 사용해도 됩니다. 포타슘은 일족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물과 반응에 열과 수소를 발생시키며 폭발하기까지 하는 리튬이나 소듐과 유사한 전형적인 원소죠. 원자 구조적으로는 19번 원소인 만큼 19개의 양성자를 가지며 다양한 중성자 개수 중 20개를 가장 선호합니다. 모든 전자 껍질이 가득 찬 아르곤 바로 다음 원소여서 화학 반응이나 이온화를 위해 사용될 최외각 전자는 단 한 개뿐입니다. 한 개의 전자라는 특징은 포타슘을 기초과학 연구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가장 흔한 포타슘의 동위 원소는 포타슘 39입니다. 무려 9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개의 중성자가 더 많은 포타슘 41이 6.73%의 비율을 가지며 이들은 모두 안정합니다. 다음으로 나름 안정한 동위 원소는 약 12.5억 년의 반감기를 갖는 포타슘 40입니다. 포타슘 40는 단 0.012%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추적 연구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포타슘의 모든 동위 원소는 포타슘 31부터 57까지 26개가 확인되어 알려졌습니다. 혹시 지금 말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셨나요? 31부터 57까지면 총 27개의 동위 원소가 있어야만 하는데 왜 26개일까요? 바로 포타슘 32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발견된 적 없는지 또 존재 가능하긴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마지막 동위 원소는 포타슘 59인데 마찬가지로 포타슘 58은 확인된 결과도 없습니다. 동위 원소가 항상 한계 차이로 모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독특하죠. 지금부터는 포타슘 동위 원소들로 할 수 있는 일을 커다란 스케일에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물은 지구와 다른 행성의 생명에 필수적이며 과학자들은 화성의 초기 역사에서 물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화성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없죠. 화성은 많은 양의 물을 담기에는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타슘은 원소들 중 중간 정도의 휘발성을 갖는 원소이며 이를 활용해 과학자들은 포타슘을 물을 비롯해 휘발성이 더 높은 원소와 화합물에 대한 일종의 추적자로 사용합니다. 포타슘의 동위 원소를 사용해 화성을 비롯한 몇 가지 천체의 휘발성 원소의 존재량과 분포를 추정했습니다. 보통은 행성의 휘발성 물질량을 결정하기 위해 원격 감지 및 화학 분석을 통해 포타슘과 토륨의 비율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타슘 동위 원소의 구성만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 20개의 화성 운석의 포타슘 동위 원소 구성을 측정한 결과 화성이 형성되는 동안 지구에 비해 더 많은 포타슘과 기타 휘발성 물질을 잃었지만 지구와 화성보다 훨씬 작고 건조한 두 개의 천체인 달과 소행성 4베스타보다는 휘발성 물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행성의 크기와 포타슘 41 동위 원소 구성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결과입니다. 행성의 크기가 작으면 휘발성이 높아 포타슘 함량이 적을 것이라는 해석이 언제나 들어맞진 않지만 반대로 완전히 다른 해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바로 수성의 경우입니다. 수성은 태양에 가까워 화성보다 더 뜨거우며 화성에 비해 더 작은 크기를 갖습니다. 포타슘은 뜨거운 환경에서 매우 빠르게 증발하는 반면 토륨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태양에 더 가깝게 형성된 행성은 일반적으로 포타슘에 비해 토륨을 더 많이 함유합니다.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양도 역시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성은 포타슘 토륨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화성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추측되기 시작한 것은 수성이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즉 화성만큼 멀리서 형성되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큰 천체와의 충돌로 인해 별에 더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체와의 강력한 충격은 수성의 큰 내부 핵과 상대적으로 얇은 외부 멘트를 가지고 있는 특이한 형태도 설명합니다. 수성의 직경은 약 5천 킬로미터지만 내부의 핵은 무려 4천 킬로미터 직경을 가져 행성 부피의 55%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비해 지구의 지름은 약 12,700킬로미터지만 핵의 지름은 1,200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한 가지 가설은 과거의 큰 충격이 수성을 현재의 위치로 밀어내면서 지각물질의 대부분을 벗겨내고 얇은 외부층만 있는 밀도 높은 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충돌에 대한 정보를 설명한다면 또 가능한 것이 달의 탄생에 대한 포타슘 동위원소를 통한 해석입니다. 헤이아라는 큰 천체와의 충돌로 달이 생성되고 또 지구축 내부에 독특한 암석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반 두 그룹의 천체 물리학자들은 화성 크기의 천체와 원시 지구 사이의 충돌로 달이 형성되었다고 독립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지구에 비해 달의 크기가 크다는 점 지구와 달의 자전속도가 같다는 등 수많은 관측을 설명하는 거대 충격 가설은 결국 달의 기원을 설명하는 주요 가설이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충돌 이후 달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2007년에 제안된 규산염 증기 교환 모델은 지구와 달 원반 주위에 규산염 증기 대기가 있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용용된 디스크에서부터 달이 응축되기 전에 규산염 증기가 지구, 증기 및 디스크의 물질 사이에 교환을 허용한다는 가설인데 사실상 너무 먼 거리와 느린 이동 시간 때문에 완전히 혼합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5년에 제안된 또 다른 모델은 충돌이 매우 격렬해 충돌체와 지구의 맨틀이 증발하고 함께 혼합되어 밀도가 높은 용용증기 맨틀 대기를 형성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대기는 오늘날 지구보다 500배 이상 더 큰 공간을 채웠던 것으로 계산되며 냉각되면서 달이 응축을 통해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달 암석과 지상 암석 사이에 포타슘 동위원소 차이를 사용합니다. 포타슘 41과 포타슘 39만이 충분히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을 만큼 풍부했는데 달의 암석에 포타슘의 더 무거운 동위원소인 포타슘 41이 약 0.4ppm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포타슘 동위원소를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고온 과정은 달이 형성되는 동안 증기상에서 포타슘이 불안전하게 응축되는 것 뿐입니다. 가벼운 동위원소에 비해 무거운 동위원소는 우선적으로 증기에서 떨어져 응축되기 때문입니다. 달의 포타슘 41이 지구보다 많다는 사실은 충돌 이후 달의 형성 메커니즘을 제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셈입니다. 조금 더 본격적인 화학 반응에서도 포타슘은 또다시 신기한 역할을 합니다. 흔히 유기화합물은 탄소와 수소 그리고 더 나아가 봤자 산소, 질소, 황, 인, 할로젠 원소들 정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떠올리지만 매우 유용한 몇 가지 원소가 더 있으니 붕소나 마그네슘, 리튬 그리고 규소능입니다. 특히 방향족 꼬리에 규소를 결합시킨 물질의 제조는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탄소나 규소나 같은 족이지만 결합시키는 데는 적절한 총매가 필요하다는 정도입니다. 기존 사용되던 대부분의 방식은 귀금속 총매를 사용합니다. 이리듐이나 로듐과 같이 금보다 더욱 비싼 총매를 사용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반응 한 번에 최소 수백만 원 이상의 큰 비용이 소모되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2015년 네이처에 보고된 하나의 연구로부터 포타슘 화합물을 총매로 사용해 마일드한 조건에서 100g 이상의 대량 합성을 저렴하게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반응 전후의 변화가 확연히 보이며 다양한 구조의 규소를 높은 수득률로 첨가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흔히 소금과 같은 이온성 화합물의 예로부터 일족 알칼리 금속 이온들은 화학 반응에 관여하기보다는 구경꾼으로 취급되곤 합니다. 하지만 포타슘은 적절한 크기와 양전화를 이용해 상호작용을 꽤나 잘하는 종류에 속합니다. 크라운 에터 중 총 6개의 산소를 포함한 도합 18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에이틴 크라운 6는 포타슘 양이온을 선택적으로 잘 잡아챕니다. 조금 더 입체적인 구조의 222 크립탄드 역시 포타슘을 잡아챕니다. 조금 더 신기한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한다면 가장 유명한 것은 60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축구공 모양의 분자동소체 버크민스터 플러렌입니다. 탄소로 이루어진 첫 대칭적 구형 구조인 만큼 다른 종류의 유사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무기 플러렌 구조가 황과 텅스텐 또는 셀레늄과 몰리브데넘과 같은 화합물들을 이용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완전히 금속만으로 이루어진 플러렌은 이제껏 어려웠습니다. 처음 탄생한 올 메탈 플러렌은 안티모니와 금 그리고 포타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2면체 클러스터 구조의 각 꼭지점에는 안티모니 원자들이 위치하며 금 원자 12개는 각 면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는 가장 중요한 포타슘 원자가 있는데 12개의 금 원자 모두에 배위 결합하며 구조를 형성합니다. 직접적인 결합을 여러 개 만들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포타슘이지만 하나의 전자만 있는 특징은 하나의 거대한 전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포타슘이 양이온으로 포함된 화합물의 종류가 워낙 다양한 만큼 이번에는 포타슘 화합물들의 각기 다른 특징을 소개해보려 합니다. 처음은 빵입니다. 빵을 굽는 데 필요한 재료는 많지만 곡물 가루와 버터, 달걀, 소금과 설탕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발효 혹은 숙성 과정입니다. 반죽이 부풀어 폭신한 내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숙성된 반죽을 당겨보면 끈적하게 연결된 네트워크 구조가 길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산화반응과 수소결합, 이황화결합 등 화학적 원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글루텐의 형성입니다. 글루텐은 글리아딘이라는 구형 단백질과 글루텐이라는 사슬형 단백질이 화학결합에 의해 연결되며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루텐 대신 다른 물질들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 중 하나는 잔탄검입니다. 탄수화물 구조를 이용해 산화되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결국 산화가 핵심이라면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반죽을 산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 더 빠르고 간편하게 작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롬산 포타슘입니다. 브롬산 포타슘은 빵 반죽을 하얗게 표백하고 빵이 부풀어오를 때 작고 얇은 벽에 거품을 형성하는 분자 다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반죽의 탄력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름만 봐도 몸에 좋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지만 정상적으로 구워진 빵에서는 브롬산 포타슘이 모두 무해한 부산물인 브롬화 포타슘으로 변화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빵에는 브롬산 포타슘을 정말 사용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1982년 확인된 결과로 브롬산 포타슘의 지속적인 섭취가 갑상선이나 신장 등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이후 브롬산 포타슘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의 경우에는 제빵 이후 잔여 브롬산 포타슘 양이 20ppb 미만이라 괜찮다고 보류합니다. 그렇다면 브롬산 포타슘이 분해되어 만들어진다 이야기했던 브롬산 포타슘은 어떨까요? 브롬화 포타슘은 흡사 소금과 같이 새하얀 물질입니다. 결정구조도 동일하고 물에도 잘 녹일 수 있죠. 외견보다도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여러 표현 중 브로마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흔히 사진 현상에서 시작된 단어로 알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둔탁하게 만드는 진정제라는 의미가 우선합니다. 영국의 의사 찰스 로콕은 매독 치료제로 브롬화 포타슘을 테스트하던 당시의 여러 사례들에서 우연히 진정한 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매독 치료 효과는 그다지 없었지만 복용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매우 가라앉는 기분을 보이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1857년 더 랜시세 출판된 연구는 완전히 쓸모없는 이론이 우연히 효과적인 치료를 가져온다는 의학계의 뜻밖의 사건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브로마 포타슘은 적어도 100년 동안 진정제와 항격련제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동물을 대상으로만 판매됩니다. 하지만 간질 영향을 줄이는 기본적인 역할 외에도 성욕을 감소시킨다는 기이한 가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근거없는 이야기이며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군은 군인들의 성욕을 제어하기 위해 차나 식사에 브로마 포타슘을 일부러 혼합했다는 근거없는 속설도 있긴 합니다. 가장 유명한 포타슘 함유 화합물인 질산 포타슘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석은 숫, 유황과 함께 흑색 화약의 재료입니다. 세 가지 재료 중 가장 부족하고 귀중한 물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질산 포타슘은 성욕 감소제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도 역시나 남아있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이야기이며 이는 과거 사회적 풍조와 연금술적 판단에 근거합니다. 질산 포타슘의 성욕 감소 효과에 대한 언급은 사랑의 묘약에 관한 관심과 논문이 급격히 커졌던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됩니다. 성적 자극제 혹은 최음제의 마법적 제조를 다루는 문헌이 확산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처방 역시 필요해졌습니다. 성수와 안티모니의 혼합물을 먹는 방법 그리고 명반, 안티모니, 비소, 소금, 황, 설탕과 초석으로 이루어진 용액에서 목욕할 것 등이 유명한 대응법입니다. 이후 하나씩 포함된 물질의 특성이나 독성이 밝혀지며 질산 포타슘만이 성욕 감소 효과가 있다고 마법적 관점에서 남겨지게 됩니다. 현재도 진위를 스스로 파악해야 하는 여러 음모론들이 도처에서 생겨납니다. 관련된 것으로는 질산 포타슘이 성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국가가 군대, 교도소, 남성기숙학교나 여름캠프 등 집단활동하는 기관의 음식에 첨가한다는 괴소문이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질산 포타슘이 화약으로 사용되었다면 다른 방식으로 화약 무기를 보조하는 포타슘도 있습니다. 바로 황산 포타슘입니다. 물론 황산 포타슘의 가장 대표적인 사용은 비류입니다. 그보다 흥미로운 활용은 총기나 포병 무기에 총구 섬광을 줄이는데 사용됩니다. 발사되면 발사체가 총구를 떠날 때 공기와 혼합되어 타오르며 밝은 섬광이 발생합니다. 공격자의 위치를 드러내고 어두운 곳에서 발생할 경우 섬광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총구 섬광은 감소시켜야만 하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장치를 연결한 경우도 있지만 주요 원인이 발생하는 수소와 일산화탄소의 연소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제어가 가능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섬광을 억제하려 소금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소금이 담긴 통을 포병에 추진약 앞에 배치해 넣어주는 방식이었죠. 이제는 화약의 염화 포타슘이나 황산 포타슘, 탄산 포타슘과 중탄산 포타슘과 같은 포타슘 염을 혼합합니다. 이들은 총매 역할을 해 수소와 산소 간의 연소를 방해해 섬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포타슘 염의 다양한 활용 분야도 흥미롭지만 포타슘 자체도 독특합니다. 포타슘은 녹는 점이 63.28도뿐이 되지 않아 액체 상태로 제어하기 쉬운 금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고체 물질 등에 초고압을 가해 변화하는 특성을 이야기했지만 액체의 초고압을 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와 압력 모두 물질의 상전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체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지만 포타슘은 기묘합니다. 10기가파스칼에서 액체 포타슘을 구성하는 전자는 금속상태에서 유래한 자유전자로부터 전자화물로 전환됩니다. 소듐의 소개에서 물과의 반응과 폭발 원리를 설명했을 때 등장했듯 전자화물은 전자가 음이온의 역할을 대신하는 이온성 화물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포타슘을 비롯해 하나의 최외각 전자만 가져 간단히 내보낼 수 있는 알칼리 금속 원소들은 고압에서 액체 액체 상전이라는 특별한 현상을 보입니다. 액체는 액체인데 두 종류 액체가 통일되지 않고 뒤섞인 상태죠. 포타슘은 소듄보다도 더 물과 격렬이 반응해 폭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본다면 순수한 물은 좋은 전기 전도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는 전기 절연체죠. 이 때문에 물에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소금을 비롯해 이온으로 헬이 될 염이 포함되어 있어야지만 이러한 전해질의 전도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완벽한 전도성 물질인 금속과 비교한다면 몇 자릿수나 낮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선의 재료인 구리선 만큼이나 높은 전도성이 있는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수소 결합을 통해 서로 느슨하게 연결된 물 분자들의 전자는 유지된 상태를 가질 뿐 어디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로 물의 전도대를 생성하려면 외부 전자의 궤도가 겹치는 정도로 강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산에 따르면 물을 금속으로 만들기 위한 압력은 목성과 같은 큰 행성의 중앙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액체 금속인 소듐 포타슘 합금인 나크 방울을 맺히게 한 후 수증기를 쬐어주자 폭발 없이 표면이 금빛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나크에서 방출되는 전자가 매우 얇은 분자층을 이루는 물에게 전달되며 금속성 물 용액이 생겨난 결과입니다. 보통 물에 전자가 들어가도 밀리초 미만의 짧은 수면을 갖지만 포타슘 기반 합금을 이용할 경우 무려 6초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물은 금속이 됩니다. 고압 없이도 물을 금속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은 언젠가 물로 구성된 회로와 냉각 시스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술로 만들어지진 않을까요? 포타슘은 입자 실험부터 양자 실험까지 사용되는 유용한 원소입니다. 진공 챔버 내에서 리튬과 포타슘 원자로 이루어진 초저온 양자 가스에서 새로운 준입자인 반발성 폴라론을 실험적으로 구현한 발표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이야기는 모두 생략하고 핵심만 소개한다면 전자기장과 입자의 상호작용을 진공 챔버를 이용해 제어하고 무선 주파수 펄스를 쏘아 포타슘 원자를 주변 리튬 원자와 반발하는 상태로 유도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특성이 수정된 새로운 입자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잡한 상태를 물리적으로 준입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포타슘으로 별걸 다 하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앞서 봤던 소듐 포타슘 합금처럼 리튬 포타슘 준입자도 만들어졌으니 일족 알칼리 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시키면 재미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타슘은 광물과 식물 모두에게 풍부한 만큼 인간이 섭취하는 원소입니다. 체내에 유입되는 포타슘은 분명 특별한 작용을 할 텐데 그 중 하나는 소듐과 함께 신경 자극의 발생과 완화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포타슘이 부족하거나 너무 많다면 그리고 제어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간질과 이명은 과도하게 흥분하는 신경세포에 의해 발생합니다. 정상적인 신경에서는 과도한 흥분 시 억제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미친듯이 자극되는 신경과 과도한 신호로 인해 뇌에 과부하가 걸려 발작이나 환청이 발생하죠. 이와 관련된 신경신호 전달 차단 브레이크는 KCNQ 채널이라는 포타슘 채널입니다. KCNQ 채널을 제어하는 유명한 약 중 하나가 레티가빈인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인체에 존재하는 5개의 KCNQ 채널 중 간질과 이명에 관련된 것은 KCNQ2와 3 단 두 가지입니다. 하지만 레티가빈은 다른 KCNQ 채널 모두에게 작용해 온갖 부작용이 동반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포타슘 채널이라는 목표가 이제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으니 플로우린이나 염소 이야기에서처럼 약물 분자의 구조를 약간 바꿔 약효는 높이고 부작용은 줄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레티가빈은 단 하나의 플로우린 추가로 SF0034라는 분자가 되어 더욱 높은 안정성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포타슘 채널과 관련된 유명한 식물은 폭스글러브라고도 불리는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에 함유된 디곡신이라는 분자는 앞서 이야기했던 소듐 포타슘 채널을 닫아 세포 내에 소듐 농도를 증가시키고 칼슘 농도 또한 증가시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매우 위험한 독으로 여겨지죠. 실제로 독이 맞긴 하지만 독 아닌 약이 어디 있을까요? 디곡신은 부정맥 등 만성심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도 사용됩니다. 디곡신 중독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포타슘 채널에 관여하는 만큼 혈중 포타슘 농도가 낮은 상황에서는 더욱 심한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포타슘 결핍의 또 다른 끔찍한 증상은 신장결석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추정연구로 최근 완전히 확인되었는데 처음으로 신장결석을 경험한 환자 아백11명과 대조군 384명이 참여했을 때 처음으로 결석이 형성되었던 환자 중 73명은 평균 4.1년의 추적기간 내에 결석이 재발하게 됩니다. 이들의 차이를 식이습관 등으로 확인했을 때 포타슘 섭취가 적을수록 재발율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충분한 물의 섭취도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는 음식물을 통한 섭취를 포함해 하루 3.4L 미만의 수분을 섭취하거나 카페인 섭취량이 적으면 결석의 위험이 높습니다. 소변량이 적어지고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을 많이 마시면 된다는 요인보다도 포타슘 섭취량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포타슘은 분명 인체에 필수적인 원소이며 섭취가 적어지면 여러 문제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포타슘의 과다 섭취는 하이퍼칼레미아를 일으키는 등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포타슘 보충제로 무조건 먹는 것보다는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원소입니다. 결론입니다. 포타슘은 험프리드의 비경에 전기분해 원소 발견 여정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화합물을 통한 다양한 활용은 물론이고 양자역학부터 우주탐사까지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원소입니다. 필수 원소로 인체에 꼭 필요하지만 많이 먹어도 안 좋고 적게 먹어도 안 좋은 대표적인 원소입니다.